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체지방 5kg 감량에 도전해 볼까요? 먼저, 체지방 감량을 위해 잘못된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체지방 감량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량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 원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며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아요. 2. 균형 잡힌 식습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체지방 감량을 위해 좋은 단백질, 여러가지 색상의 과일,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 등을 함유하는 시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3. 수분 섭취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데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 미지근한 차, 식물성 음료수 등을 꾸준하게 섭취해보아요. 4. 적절한 휴식과 수면, 규칙적으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여 체질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아요. 5. 체중과 체지방을 모니터링, 체중과 체지방률을 모니터링하여 목표에 맞도록 조정해요. 이러한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체지방 5kg 감량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과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체지방 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